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전남대학교 구학모 교수입니다 오늘은 식물생리학 수업의 호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 식물마다 모두 예 모든 식물이 항상 하고 있는게 호흡입니다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광합성이고요 호흡은 빛이 없는 과정에서도 이런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합성과 호흡이 항상 동시에 될 때도 있고요 음 그래서 음 호흡은 호흡에 호흡은 광합성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어 기체 기체를 받고 예 또 밖으로 에 방출하는 데 있어서 co2는 낮에 어 광합성을 할 때 받아들이고 o2를 밖으로 어 그렇게 어 방출을 한다면 에 저녁에는 호흡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o2 co2는 오히려 방출하고 o2는 흡입을 합니다 뭐 이런 이렇게 밤과 낮은 이제 호흡과 광합성으로 이제 뚜렷하게 달라지고요 하지만 낮에는 낮에도 호흡을 하죠 음 하지만 호흡을 할 때도 호흡을 하지만 co2의 흡입 co2의 흡입이 호흡보다는 광합성이 더 높기 때문에 co2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흡입되고 o2가 밖으로 많이 방출 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영어로도 되어있는데 photosynthesis and respiration act in peri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항상 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왼쪽에서 보는 것 같은 차트를 예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예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차트가 예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음 여기서 보면 음 x축은 흡수된 빛이 고요 일사되고 있는 빛 그리고 오른쪽은 광합성 광합성적 co2 동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알아두실 게 광 보상점 이란 걸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이 개념은 뭐냐 co2의 흡수와 co2의 발생이 같아 지는 빛의 쎄기 빛의 쎄기 빛의 쎄기가 광 빛의 쎄기가 co2와 co2의 흡수와 발생이 같아 지는 빛의 쎄기 이 지점이 예 광포와 광 보상 점 이다 예 광 보상 점에 있으면 식물은 음 그냥 음 가만히 있는 것처럼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광 보상 점 보다 더 크게 되면 4 빛의 더 큰 빛을 받게 되면 co2 를 많이 흡수하고 이 co2 로 어 글루코 에 글루코즈를 만들게 돼서 어 필요할 때마다 이 탑 탄소에 음 탄소의 소스가 되는 글루코즈를 부서트려서 예 식물의 생 식물의 생장과 발달이 필요한 그런 영양분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보다 광포와 광 보상 점 보다 작 낮은 온도에 예 빛의 쎄기가 어 전달되고 그런 환경에 처해진다면 작물이 생장을 잘 하지 못하 겠죠 예 작물이 계속 나날이 홀쭉해 지고 어 홀쭉해 지고 예 성장을 못하다가 결국은 예 죽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 개념에서 광 보상 점이 예 중요한 거고요 어 광 보상 점은 식물 마다 에 다르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 본격적으로 이제 호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흡은 영어로 레스피레이션 이라고 하고 에 세 가지 중요한 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 첫 번째 단계는 어 글 에 글라이콜리 시스 한국어로 해당 과정 이라고 해요 해당 과정은 어이 글루코즈를 분해한다고 보면 되요 그래서 분해하니까 해당 과정 방을 분해한다 해당 과정 이렇게 알아 두시면 되고 글루코즈가 뭘로 분해 되냐 에 피로베이트 라는 물질로 더 작은 물질로 에 분해가 되요 그러면서 화학 에너지 atp 를 생산하는 과정이 아 그라이콜리 아 글루콜 라이시스 a Now 그라이콜리 아 분해된 과정은 세포질에서 되고 이 세포질에서 분해된 피루베이트가 산소가 존재할 때 시트릭애씨드 사이클을 통해서 여러가지 유기산들이 만들어지고 또 ATP를 하나 더 만들어내면서 CO2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시트릭애씨드 사이클입니다. 다른 말로는 TC 사이클 이라고도 해요. 이 사이클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중요한 물질 중 관련된 물질 하나가 트리칼복실 엑시드라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만들어진 코엔자임들 그리고 이 전자와 수소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시 전자 전달계로 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인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 전자 전달계로 전달돼서 이 전해진 전자들이 환원과 산화를 반복해서 전자가 전해지고 이 전해진 전자가 에너지로 바뀔 때 이 O2가 사용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일련에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씩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라이코를리시스 앞에 출자가 잘못 되었네요. 글라이코를리시스 Y가 빠졌네요. 글라이코를리시스 여기서 Y가 빠졌습니다. 어쩐지 좀 읽기가 좀 이상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해당 과정 글라이코를리시스라고 하는데 이 글라이코를리시스는 당이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보통은 이제 스크로즈로 당이 식물체에 존재하는데 스크로즈는 두 개의 육탄당으로 바뀝니다. 그 육탄당 중에 하나가 글루코즈인데 이 글루코즈가 몇 번의 연세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4개의 피루베이트로 바뀌어요. 두 개의 헥소즈가 4개의 피루베이트로 바뀐다. 그러면 한 개의 글루코즈는 두 개의 피루베이트로 바뀌겠죠. 그런 과정에 4개의 ATP가 생성이 되는 과정이 글라이코를리시스입니다. NADP와 결국은 ATP가 생긴 거죠. NADP 4개 그리고 ATP도 4개 이렇게 생기는 과정이 글라이코를리시스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보면 글루코즈가 만들어지고 글루코즈가 ATP를 받으면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로 바뀝니다.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로 바뀌고 ATP를 하나 더 받아서 글루코즈 1,6 바이포스페이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바뀌어서 두 개의 글라이세라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로 바뀌고 NAD플러스가 만나서 NADH가 생성되면서 다시 다른 물질로 바뀌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진행되면서 결국 만들어지는 것은 두 개의 포스페이트, 피루베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분자 물질에서 저분자 물질로 바뀌고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뀝니다. 높은 에너지들이 낮은 에너지로 바뀌니까 당연히 남는 에너지가 있겠죠. 그 에너지가 이런 ATP로 전환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다? 해당 과정, 글라이콜리시스 라는 과정입니다. 다음 과정은 시트릭 앤시드 사이클이에요. 먼저 만들어졌던 피루베이트가 여기 있고 이 피루베이트에서 CO2가 만들어져요. CO2가 만들어질 때 이 NAD가 S이고 NADH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음 과정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세틸코A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 물질은 다시 TCA사이클이라는 반응을 통해서 다양한 유기산들이 만들어지는데 시트레이트, 아이소시트레이트 등등 여러가지 다양한 유기산들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계속 산화의 환원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트릭 앤시드 TCA사이클에서는 피루베이트가 산화가 되면서 3개의 CO2 분자가 만들어지고 결국은 ATP와 NADH, FADH2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시트릭 앤시드가 됩니다. 이런 NADH, ATP와 FADH2는 결국은 화학적인 에너지입니다. 이런 에너지들이 나중에 전자전달계로 전달되어서 쓰이는 거죠. 다시 조금 더 복잡하고 세세한 그림으로 보게 되면 글루코즈는 해당 과정에 의해서 피루베이트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바뀌면서 바뀌었던 물질이 다시 아세틸코에라는 물질로 만들어질 때 CO2가 만들어지고 이 CO2가 만들어지고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질 때 O2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릭 앤시드 과정에서 몇 개의 O2들이 H2O 물들이 사용이 되네요. 이렇게 사용이 되고 여기서 CO2가 분자 1개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CO2가 만들어지고 다른 CO2가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CO2는 3개가 만들어집니다. 물은 물도 3개가 들어가네요. 하나, 둘, 셋 3개가 들어가고 그래서 시트릭 앤시드를 회로를 잘 보면 시트레이트, 구연산이라고 하면 시트릭 앤시드 같은 물질이에요. 시트레이트랑 구연산 그리고 시트릭 앤시드라는 물질은 같은 물질인데 이런 물질들이 처음 만들어지고 다음은 아이소시트릭 시트레이트 혹은 아이소시트릭 앤시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에는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숙시닐코에이 그리고 숙시닉 앤시드 혹은 숙시닉 앤시드 푸마레이트 혹은 푸마릭 앤시드 말릭 앤시드 혹은 말레이트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옥살로아세틱 앤시드 혹은 옥살로아세테이트라는 물질이 이렇게 계속 순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이 이렇게 돌고 돈다고 해서 사이클 시트릭 앤시드 사이클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왜 중요한가 여기서 조금 더 브랜치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 올게닉 앤시드 유기산으로부터 더 다른 아미노산들이 만들어지고 식물에서 필요한 생장과 발달에 필요한 아미노산 지방산 등등이 시트르산 회로에서 대부분 만들어져요. 이렇게 글루코즈 피르부산 그리고 이런 시트르산 회로를 통해서 여러가지 이런 회로들과 관련된 효소들이 있는데 효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효소들에 의해서 저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이후에는 더 많은 1차 대사산물이 만들어집니다. 그건 이제 뒤에 얘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면 해당 과정 글라이콜리시스 같은 경우는 한 개의 글루코즈와 두 개씩의 ADP와 NAD가 투자가 돼서 두 개의 피르부산, 두 개의 ATP, 두 개의 NADH가 생성이 되고 여기서 만들어졌던 것이 시트르산으로 가서 다시 6개의 CO2와 두 개의 ATP, 8개의 NADH, 두 개의 FADH2가 만들어져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전자전달계로 가서 호흡이라는 과정이 완성이 되고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에너지의 생성물은 ATP죠. ATP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 ATP가 이제 식물들이 에너지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화학적인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이런 해당 자격은 세포질에서 일어나지만 아까 전에 봤던 TCA 사이클 그리고 전자전달계는 식물의 마이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중충으로 얼핏 봐도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막이 이중충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NADH, ATP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왔던 전자들 전자들이 계속 돌고 돌고 하는 이런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결국은 만들어지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은 물 그리고 물이 만들어집니다.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물과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물과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이 단계들은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차츰차츰 그렇게 바뀝니다. 이런 전자전달계 배우는 이유는 복잡한 걸 다 외울 필요가 없고 이런 전자전달계의 다양한 효소들이 사용이 됩니다. 코에 라고 하는 코엔자인 Q 유비키논이라는 그런 물질 그리고 플라빈 모노유클레타이드 그리고 사이토크롬 B, C, A 그리고 A3 이런 복합체들이 컴플렉스들이 쓰여지는데 이 사용되는 컴플렉스에 특정 효소들이 있어요. 특정 효소들이 사용되고 이런 효소들의 펑션, 기능들을 무너뜨리는 작용을 하는 것들이 제초제입니다. 제초제 이 제초제들을 쓰면 이 전자전달계를 너무 과잉되게 이렇게 이런 전자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거나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서 식물이 타죽게, 말라죽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전자전달계는 식물뿐만 아니라 사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암이 농약을 마시면 농약 중에도 제초제를 마시게 되면 많이 위험한 이유가 전자전달계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전달계, 광합성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유용한 것은 제초제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식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과 그런 지식이 생기는 거고 그걸 응용해서 제초제라든지 농업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중심들 이렇게 세포막에 있는 세포막에 있는 이런 컴플렉스들이 복합체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세포에 끼어 있다고 합니다. 끼어서 전자를 전달하고 수소를 안에서 밖으로 펌프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통해서 ATP들이 생겨나는 거죠. 앞의 내용도 전반적으로 이해가 필요하고요. 앞의 내용을 보면 이 respiration 호흡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각 단계는 당을 분해하는 해당 과정. 그 다음에 당을 분해해서 피로베이트가 만들어지면 그 피로베이트를 이 TCA 사이클을 통해서 유기산을 만들고 그 유기산들이 다른 지방산 혹은 다른 아미노산들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H2O를 만들고 CO2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투입은 이런 글루코주인데 나오게 되는 것은 CO2, H2O 그리고 에너지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 에너지는 열로 전환되기도 하고 화학적인 에너지 ATP로 보존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큰 뷰에서 이걸 보게 되면 이 아세틱 호에에서 이런 페리에스드, 글리세롤 같은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리피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아미노산이 만들어집니다. 아미노산들이 이 TCA 사이클하고 관련된 물질들도 아미노산이 되기도 하고 아세틱 호에에서 아미노산이 된 것들도 있어요. 이 아미노산은 프로테인을 만드는 기본 원료입니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 그리고 이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노사카라이드가 이렇게 TCA 이용이 되기도 하고 이 모노사카라이드 글루코즈 같은 걸 단당률을 모노사카라이드라고 하는데 더 큰 탄수화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3개의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배질인데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배질 기본적으로 생장과 발달에 필요한 원료들이 호흡과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식물체는 식물체가 자라고 발달하고 또 번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1차 대사산물 기본적으로 필요한 1차 대사산물들을 호흡과 관련된 과정에서 모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루코즈가 피로베이트로 변하는 과정 속에서 세린이라는 그런 아미노산도 만들어지고 또 다른 아로마틱 아로마틱이라는 이렇게 벤젠링을 가지는 그런 아로마틱 구조의 아미노산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피로베이트에서 알라닌 혹은 다른 아미노산들 그리고 아세틸코에에서 페리아시드나 지방산이나 아이소프렌과 같은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아이소프렌은 결국 털페노이드 가 만들어지는 기본 원료입니다. 그래서 털페노이드 허브에 있는 그 향기가 나는 물질 그리고 토마토에 토마토에 있는 모용체 작은 솜털처럼 되어있는 그 물을 만지면 토마토 향기가 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물질이 털페노이드 입니다. 그래서 그런 허브에서 나는 향기라든지 털페노이드들이 아이소프렌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아이소프렌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아이소프렌에서 만들어 결국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 글로코즈가 분해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시트레이트 에시드 아이소 시트레이트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 등등 다양한 유기산들이 이 TCA 사이클에서 만들어지고요. 더 나아가면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에서 글루타메이트 글루타메이트 패밀리들 그리고 이 여기서 핵산이 만들어져요 음 그리고 어 꼭 어 꼭 살로 아셋 아세테이트에서 아스파레이트 그리고 핵산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아스팔틱 에스드 등등 다양한 아미노산이 만들어집니다 으 이 폴 필린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엽록 체를 만들 때 쓰이는 기본 구조가 폴 필린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식물체가 필요한 것들이 이 스티르산 뿐만 아니라 이런 해당 과정 예 전반적인 호흡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조금 더 복잡하고 세세한 뷰로 이제 보게 되면 이 글루코즈가 이렇게 피로베이트로 만들어지면서 알라닌 발린 루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건 세린 글리세린 글라이신 시스테인 그리고 알파게토 글루타레이트 에서 만들어진 게 글루타메이트 프롤린 글루타민 히스테인, 히스테인, 알기닌 뭐 이런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옥살로아스테이트 에서 만들어진 게 아스파레이트, 아스파라진 그리고 메타이오닌, 아이솔루신, 테레오닌, 라이신 뭐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진 물질이 시스키믹 에시드를 거쳐서 이렇게 아로마틱 컴파운드 트립토판, 타이로신, 페닐, 알라닌과 같은 아로마틱 아미노애씨드가 변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2차 대사산물인 플라보노이드라든지 글루코슐레이트라든지 식물체마다 다른 2차 대사산물로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뷰로 보면 거기에서 만들어졌던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드리인산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만들어졌던 포스포, 에눌, 피루부산에서 만들었던 이런 트리프토판, 타이로신, 페닐, 알라닌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물질들이 또 어디로 변하게 되냐 하면 식물 호르몬인 옥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물질을 바탕으로 리그닌, 플라보노이드, 알데하이드 이런 물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담뱃질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아세티코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지방산이 지벨린이라든지 카라테노이드라든지 스테롤 엡시식애씨드와 같은 그런 식물 호르몬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글루탐산 같은 그런 아미노산에서부터 염록소라든지 다양한 물질들이 또 만들어져요 그리고 셀룰로즈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농말도 만들어지고 지질 및 관련 화학물질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TCA 해로 해당 과정 그리고 전자전달계 전반적인 호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이 호흡은 식물체가 필요한 1차 대사산물과 2차 대사산물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화학반응들입니다 화학반응이고 일종의 공장과 같은 거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식물체가 생장과 발달에 필요한 그런 물질들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키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호흡들이 조금 더 큰 뷰에서 아까 전에서 봤던 것은 셀룰러 레벨에 의해서 분자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세포적인 수준에서의 호흡에 의이고 이번에는 식물 자체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조절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CO2 같은 경우는 상대 배출량이 이렇게 Y축에 있고요 왼쪽에는 산소 퍼센테이지예요 그래서 산소 농도에 따라서 사과 열매의 호흡에 미치는 영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많이 주입되면 주입될수록 사과는 호흡을 더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지점에 산소가 공기 중에 일반적으로 20% 내외로 있죠 21% 정도 그런데 5% 보다 훨씬 낮은 농도가 되면 호흡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CO2 배출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CO2는 결국 호흡의 산물이기 때문에 호흡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일정 레벨이 더 내려가 버리면 호흡이 또 누른 것처럼 되어 있네요 이거는 아마 이제 발효가 되면서 그렇게 이제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CO2 겠죠 하여튼 발효가 되는 수준으로 가면 안 될 것이고 어느 정도 레벨로 되면 호흡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산소 농도를 가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지는 호흡보다 이만큼 CO2 배출량이 줄어요 CO2 배출량이 준다는 건 그만큼 호흡이 준다는 거고 이렇게 산소 농도를 낮춰서 저장을 하면 사과를 훨씬 더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 농도는 줄이고 그리고 CO2 농도를 올리거나 아니면 질소 농도를 올리게 되면 훨씬 더 사과의 저장 기간을 올릴 수 있고 길게는 1년 동안 또 사과를 저장할 수 있죠 우리가 작년에 땄던 사과를 저장해서 지금도 사과를 계속 이렇게 맡아서 볼 수 있고 저장해놨던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사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랫동안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산 농도를 조절해서 저장하는 것을 CA 저장법이라고 해요 Controlled Atmosphere Storage 그래서 CA 저장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름만 한번 들어두시고 그냥 CA 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CA 저장, CA 저장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CA 가 뭐지 이렇게 들었을 때 CA 는 공기의 조성을 바꿔서 저장하는 그런 저장 방법이구나 하고 이제 알면 되겠죠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발화 중인 완두 유식물의 호흡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높으면 호흡 속도가 높습니다 호흡 속도라는 것은 결국 TCA 사이클이면 전자전달기에 많은 효소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효소들의 활성이 대부분 이렇게 37도나 금방에서 최고치가 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소 때문에 37도나 이 정도 부근에서 호흡 속도가 가장 많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자가 발화할 때 호흡 속도가 가장 높게 되는 온도는 이 정도의 온도가 되는 거죠 식물체마다 조금씩 다른 건 있겠죠 그리고 식물체마다 적절한 발화 온도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부위별로도 호흡 속도가 다른데 식물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런데 줄기 정단 이렇게 있으면 정단 부분이 호흡이 가장 높고 식물 전체 평균한 것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는 줄기 정단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죠 새롭게 조직들을 만들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기본적인 아미노산들, 지방산들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재료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티슈죠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호흡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렇고 생장 기간에 따라서는 호흡 속도가 최대치가 되는 특정 생장 기간이 있고 일종의 청소년기 같은 그런 시기겠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호흡 속도가 떨어져요 식물 자체가 조금 노화가 되겠죠 그래서 생장 기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호흡 속도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그리고 식물 종류에 따라서도 호흡하는 그런 패턴이 굉장히 다른데 오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시간의 진함에 따라서 쭉 그냥 살짝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데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일정 시기가 되니까 확 늘어나는 그런 패턴을 보여줍니다 마치 영화를 볼 때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그런 패턴 같죠 그래서 이런 열매의 숙성에 따라서 호흡이 클라이막스를 만들듯이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열대 과일들 주로 그런 특정 과일들을 클라이매트릭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런 패턴 자체를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보카도라든지 그리고 아보카도라든지 사과 이런 것들이 클라이매트릭 호흡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렌즈 같은 것은 그런 호흡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클라이매트릭 호흡을 보여주는 그런 과일이 뭐냐 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 과일들이 리스트를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호흡을 잘 조절을 하면 할수록 신선도가 오래가고 클라이매트릭 호흡을 할 때 에틸렌 가스도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에틸렌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아보카도라든지 클라이매트릭 열매들을 더 잘 보관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배우는 과정이 우리 열대 과수학 시간이라든지 수학 후 생리학 이라든지 그런 과목을 들으면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거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호흡 급등 식물 열매 비호흡 급등 식물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호흡 급등은 사과 배 감 복숭아 바나나 아보카도 토마토 이런 것들이 호흡 급등이 되고 비호흡 급등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건 간귤 파인애플 포도 딸기 강낭콩 파프리카 체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네요 만약에 사과와 딸기를 같이 저장을 한 봉지에 저장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과에서 호흡이 급등하면서 에틸렌 가스가 많이 생기고 많이 만들어졌던 에틸렌 가스가 이 딸기에 딸기에 영향을 주겠죠 딸기가 더 빨리 물러지게 하겠죠 그리고 덜 익은 바나나와 잘 익은 사과를 같이 두게 되면 잘 익은 사과에서 만들어지는 에틸렌 가스가 덜 익은 바나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겠죠 이런 것들은 이미 예전에 들어보셨을 법 하기도 하네요 뿐만 아니라 이런 호흡과 관련돼서 호흡을 잘 컨트롤 하면 여러가지 과체료들의 보존 기간을 늘릴 수가 있는데 여기 온도와 호흡률 그리고 스토리지 라이프에 대해서 나온 그런 그래프가 있어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respiration rate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스토리지 라이프는 올라갑니다 간단하죠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respiration rate이 왜 떨어지는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자전달기에 굉장히 많은 효소들이 작동을 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TCA에도 굉장히 많은 효소들이 관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호흡이 줄게 되면 호흡은 이제 그 글루코즈를 쓰게 되죠 안에 있는 식물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대사산물들을 쓰게 되는데 그 대사산물을 적게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랫동안 저장도 되고 또 호흡이 적었던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아마 당도도 훨씬 높거나 맛이 있겠죠 호흡을 다 해버려서 당을 다른 유기산이라든지 아미노산으로 바꿔버리면 맛도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식물 생리학에서 기초적인 식물 생리를 이해하고 이해한 기초적인 부분을 응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 생리를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면 이런 응용까지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브로콜리를 수송할 때 미국에서는 주로 아이스에 이렇게 싸서 그렇게 수송을 합니다 그런 방법도 유용하고 또 브로콜리 자체를 잘 밀봉을 시켜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CA 포장 그 안에 질소를 어느 정도 주입을 하게 되면 보존 기간이 늘어납니다 뭐 그렇게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A 저장이 여기 나오네요 CA 저장 컨트롤드 앰모스피어 스토리지 해서 CA 저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공개 조성을 바꾸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나이트로제는 비활성이고 불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더 많이 넣어주고 CO2는 줄여주고 아까 전에 5% 이하로 줄여버리니까 그리고 또 CO2 생성량이 늘어나죠 또 발효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CO2는 또 5%로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훨씬 더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런 CA 저장 같은 게 어딘 곳에 이용이 되냐 사과를 오랫동안 저장한 것도 유용하게 이용이 되지만 국내에서 먼 곳으로 수송할 때도 이용이 되고 수출할 때도 이용이 됩니다 요즘 스마트팜 스마트팜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스마트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스마트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아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에틸렌 가스와 그리고 물 그리고 CO2 그리고 여기 발생되는 열과 산소를 잘 제어해서 더욱 더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이제 이런 신선함을 최대한 유지가 된 그런 과체류들이 중국 일본 등등 해외로 이제 수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스마트 컨테이너 같은 그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농업 같은 경우는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딸기라든지 토마토 파프리카 이렇게 시설에서 시설에 시설 원에서 재배되는 그런 작물들 같은 경우는 사용되는 노동비나 시설 자체에 기본적인 설비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로 수출이 되면 우리나라 농부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요즘에 귀농 기초나 하시면서 창업할 때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이런 시설 원외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점점 포화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수출하지 않게 되면 이런 포화된 그런 농산물들이 많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수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중에 이런 마켓에 시장에 10%만 이런 과체류들이 과잉해도 가격은 반으로 50%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출이란 게 단순히 그냥 외화를 번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나라 내수 경제를 안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 좋은 농산물 많이 만들어서 부가가치가 있는 것들을 밖으로 수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수입을 통해서 외화를 버리고 내수 시장을 안정되게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 취지에서 호흡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호흡을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